그럼 울트라 키를 써서 상대하자! 울트라 체인지! ON! 데몬 스파크 발사! 방어는 내한테 맡겨라! 간다이! 블러드의 주위를 분산시킬게! 프리티 러브빈 발사! 레이징 볼! 백어 라이트닝! 발사! 카오스 블레스터! 발전! 히힛! 히힛! 아! 블러드의 움직임이 보여! 블루엘! 지금이야! 블러드를 쫓아가! 메가 윈드 부스터! 광속 모드! 발동! 좋아 블루엘! 최대 속력으로 공격다! 발사! 데몬 스파크 발사! 메가 라이트닝 발사! 데몬 디스크 발사! 메가 라이트닝! 데몬 스파크 발사! 메가 라이트닝! 데몬 스파크 발사! 루엘! 내가 막아내겠어! 파워 코인! 라이브! 테블라이트 방식 킬ak 원 도 staged! 발사! 데몬 브라드! 발사! 막지 못했어! 블루빌 위험해! 이럴 수가! 데몬 브라드를 막아냈다고! 지금 반격한다! 파워코인 드라이브! 메가 드래곤! 러쉬! 안 돼! 이해를 칠 순 없어! 아! 아!